자 오늘은 게릴라게임방송 리틀라이트메어 챕터3 마지막 DLC죠 거주지? 라는 DLC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치! 아 트위치가 근데 제가 요즘에 틈틈이 트위치를 보거든요? 트위치가 되게 잘 돼있어 생각보다 동시성출을 할게 아니라 생방송은 그쪽으로 통합을 해버릴까 그런 고민도 살짝 하고 있습니다 라이안라님 감사합니다 겜방좋아! 겜방좋아! 감사합니다 동시성출을 해봤자 계속 렉만 걸리고 고키 10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도 잘 보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항상 얘는 자다 깨죠 어디선가 키를 다 까먹었어요 점프 점프 후레쉬 후라쉬 흐흐흫 어 겜방하기에도 좋고 요즘에는 굳이 게임방송 아니더라도 트위치 방송이 많이 어 좋아졌더라구요 그 그냥 일반 방송도 많이들 하시더라구 아 이거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나? 잡기죠 이게? 그래서 쪼끔 고민중이에요 이쪽으로 점프해가죽 잡기 하나 두유 으이잏 잡고 일단 보니까 화질도 제일 좋고 내가 봤을 때 어 쟤다 이리와라 이리와라 어 요~~ 100일?? 둘째가 벌써 100일이야 시간이 이렇게 빠르냐 아이고 100일 축하드립니다 무럭무럭, 건강하게, 예쁘게 살아거라 100일 축하 축하해요 얼마나 귀여울까 한참 귀여울 때 아닙니까 예에 음? 뭐야? 뭐야 뭐야?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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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합니다 시작할게요 본편은 우비소녀였는데 디엘씨는 계속 이 남자애가 하더라구요 이 남자애가 그러니까 본편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이 남자애가 이제 풀어주는거 같은데 본편에서 처음에 뭐 이렇게 던져줬던 그 아이거든요 얘가 먹을거 던져준 아 쟤 겜방은 처음 봐요? 어 왜이렇게 안보여 너무 어두운데? 이.. 여 뭐 보여여? 옆과 너무 심하잖아 세팅 밝기 밝기 헉... 겁나 맑은데? 헉... 밝기 최고인데 이거? 오... 뭐지? 원래 그런건가? 아... 나 후레쉬있지? 멍충이... 오... 이거 뭐야? 잠깐만 일로와봐... 오... 얘 걔 아닙니까? 그... 본편에서 끝판왕... 예? 그죠? 본편에서 끝판왕... 제일 무서운 귀신... 귀신인지 뭔지... 어? 오... 뭐가 있겠지? 헉... 건드려서는 안되는거... 그 명작가분과 같이 게임방을 보니까 색다르다고... 뭔가 연예인이랑 같이 TV보는 느낌? 흰... 흐흐흐흐흐흐흐 뭐야... 시작부터 분위기가 왜이래... 장기돌림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섬님과 함께 크는 우리 아가들 그렇죠 저도 이제 한참 클 때죠 키워주십쇼 여러분 저 좀 키워주세요 장기돌림 아가들도 크고 저도 크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우 좋아 올라가면 뭐 있나 어어어어 아야 다양하게 CHUCK 허잇 오케 뭐 있다 으어어어어어 어젯 buds уч핫 뭐야 뭘 챙기는거야 어 주방에는 뭘 챙기는거야 지금 아이야 야아!!! 예, 권은혁님 어서오세요 길이있네 오오오아, 왜이뭐야뭐야뭐야 갑자기 얘가 왜 나와 어? 누나가 왜 거기서 나와 인형바 못올라가 으흑 못올라가네요 뭐지? 어! 왜왜왜왜왜 아 깜짝이야 몰래 지나가야되나? 완전 깜짝 놀랬죠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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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마더도 앞치마 할배보단 낫다고? 흐흑 이런걸 개깜놀이라고 하죠 여러분 잠깐만 천천히 가는게 뭐야 천천히 가는게 뭐야 아 이건가? 효냥하트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우리 섬님은 석구님들의 사랑과 쿠키를 먹고 큰답니다 흐흑흐흑 흐흑 감사합니다 많이 먹고 쑥쑥 쿠키에요 쿠키만큼 많이 클거야 쿠키 사비거야 죄송합니다 네 DLC입니다 후속작이라기보다 DLC 그니까 추가 컨텐츠죠 어 좋게 말해서 추가 컨텐츠 나쁘게 말하면 게임을 여러개 나눠서 여러 번 팔아먹겠다 뭐 이런 이런 느낌 여기가 뭐야 뭐야 야야 이리와봐 이리와 이리와 야 이리와 이리와 어디갔어 얘 어디갔대 뭐하는데일까 여기는 잠깐만요 채팅창좀 설정드릴게요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가 본데 흐흣흐흑 흐흑흐 아이고 권은영님 감사합니다 권은영님 후원 5천원 감사합니다 공포게임인데 무서워야 하는데 석님 목소리 때문에 자꾸 설레네요 키키키 우리 은영이 설레는구나 흐흐흐흐흐흑 죄송합니다 왜 설레고 그러세요 어 이거 너무 기분 나쁜데 이 사진 올라가 어 이거 어떻게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 나도 설렌건 안 비명 움직일 수 있나 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래서 내가 고민이라니까 유튜브는 자꾸 오프 뜰 때가 많고 카카오티비는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왓섭 아랑파크님 쿠키 스무개 감사합니다 데헷 아이고 고맙습니다 데헷 데헷 이건 뭐하는 데일까요 어 뭐야 짠 아 눈부셔 아 눈부셔 아 눈부셔 뭐하는거지 빛을 비춰서 뭘 해야되나 어 이거 뭐있다 음 뭘까요 이거 버튼인가 뭐지 뭐지 뭐냐 탕취 또 뭐 있는데 이거 또 뭐 있는데 으 수, 밸 오 엘리베이 엘리베이 가져가는겁니까? 으아아아아아아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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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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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저..저..아..아니 저..저..저..저..저..저..저..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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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여기다 치워야겠다 아 이거.. 이거 건드려서는 안되는 것이었군요 에? 미남이 원작 건드려서는 안되는 것 죄송합니다 어이.. 짱이 나는데 갑자기? 야 이씨 이놈의 시끼 이거 어쨌든 뭘 가져가야 되나봐 뭐 저기다가 뭘 놓고 쟤를 가져가는 거겠지? 뭐 뻔하지 뭐 니들 개발자 님들의 뭐 생각 나의 생각 뭐..뭐 다르겠습니까? 이쪽도 한번 가볼까? 아 깜짝 놀랐네 짜부돼서 죽을 뻔했습니다 저 유다이시를 또 만날 뻔했습니다 아 또 막아놨어 그렇다는 것은 얘를 옮겨서 누가 저를 짜부시키려고 했습니다 음의 세력들이 난 아무 죄가 없는데 요즘 게임하시는 분들이 단조롭거나 너무 쉬운 게임으로 안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점점 하드 유저가 많아지다보니 전체적으로 아.. 아.. 음..아재는 뭘 먹..뭐 해먹고 살아라는 얘기죠? 그건 똑똑한 아이들의 것이고 뭐지? 이걸로 뭐하는건가? 나 tend research 어..이게 다야? 이 책으로 뭘해야 되나? Ei sz 아..아 내 무릎과 음..아..아앍아..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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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책을 어쩌려고 책이 많이 떨어져있는데 책을 정리하나? 아닌가요? 애꺼 보면 뭐.. 아닌가요? 아아아아! 나 겁나 천재인듯? 그리고 얘는 얘가 여기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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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이거네! 딱 걸렸어.. 요거랑 고거랑 바꿔치기 하면 된다 뭐 그런거 아닙니까 어.. 넘나 뻔해서.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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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던지지마.. 이 귀한 걸! 깨지 뭐 어떡할려구 깨지진 않겠지? 중요한 아이템이면 그쵸 얘도 우비 우비 그래 색깔이라도 색깔이 달라더라도 얘도 우비를 잊고 있었어야지 너무 아깝잖아 그 귀여운 우비 그 컨셉을 뭐야 갑자기 시계소리 무엇 깜짝 놀랄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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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저기 저기 한 집 줄게 세 집 다 오 이거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이 신상 인데 이거 이거 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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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상 어떻습니까 요 요거랑 요거랑 갔다고 껏습니다 꼬박꼬박꼬박 그렇죠 edele edele e radio e did evolve review 갑니다! 멍청한 녀석 아 근데 이거 갖고가서 어떡하라고 이거 갖고가서 어떡하라고 엿 바꿔먹나? 어? 뭐 어떡하라고 이거 야 갖고 오긴 했는데 에이 이거 어떡하라고! 어! 아 아니아니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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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 저장했어 아 혹시? 잠깐만 요기 아까 막 뭐가 있었거든요 그쵸 얘랑 바꿔치기 하나요? 헥 이거 어떻게 하라고 흐잇 이거 어떻게 하라고 어? 나의 매의 눈 매의 눈 매의 눈에 딱 걸렸었어 이 여기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아 여기 그쵸? 맞니? 넌 네모잖아 넌 네모잖아 저긴 세모고 멍청아 여기다 깨야지 그렇지요! 아하하하 아하하하 어우 하나는 모았습니다 그럼 저 위에 저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어 난 이런거 안.. 나는 이렇게 어.. 어.. 내 신분에 이런거 안 기어 올라가죠 나는 귀족 신분 아닙니까? 올라가라 2층 좋아 좋아 아 제가 항상 나이트 메어 이거 하면 맨날 헤매거든요 근데 오늘 되게 생각보다 잘 풀려가고 있어서 이거를 뭔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점프해서 내릴까?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안 닿네요 저거 어떻게 하지? 이걸 왜 못 내릴까 저걸 내린 다음에 저걸 내린 다음에 이걸 누르는 거 아닐까? 왜 안 눌러 얘 어? 눌렀.. 누른거야? 뭐야 여기로 가 보니까.. 어쨌든 쟤를 지금 이걸 다 해도 뭐가 지금 기계는 돌아가긴 하는데 얘를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어? 됐다 어 뭐야 되네 아잇 가만있어 달려 도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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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그래서 이제 어떡하라고 이거를 돌리니까 얘가 아까 돌아갔단 말이지? 어 돌아갔다 돌아간다 돌려서 다 돌아간거야? 이거 누르면 아아아아 이걸 돌려서 뭘 맞추라는거잖아 어떻게 맞춰? 흐흐흐흐 돌리고 돌리고 돌리면 어? 왜 안맞지? 땡겨야되나? 어이 뭐가 지금 안맞는데? 각도가? 맞춘거야? 어? 어 됐다 됐다 됐다! 두개 됐다! 그러네 이렇게 해서 저 눈을 그래 아까 이게 힌트였네 그러면 얘한테 이렇게 눈뽕 맞추니까 예? 얘 눈을 감았단 말이지 아까 이거 봐 이거 봐 어? 이게 힌트였네 그래서 잠깐만 그러면 이 두개는 맞췄고 저 하나 쟤 아니야 쟤 아니야 어? 쟤 아닌데 왜 쟤만 저 밑에 애인데? 아 얘가 연결이 돼있나? 아 그러네 이제 이거 이렇게 돼있네 나이수 나이수 하하하하 돌리고 돌리고 그러면 이제 근데 됐잖아 뭘 어떻게 해줘야지 얘도 다시 또 맞춰야 되나? 하하 하하 아아 돌리고 돌리고 뭐야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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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갑자기 조금 조금 쪼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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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대미술관이야? 예술의 잔다인가? 어서오세요 썰어 님 오우 너 얘네 왜 얘네 머리 어디 있니? 오 또 버튼이 있네요 버튼이 그림마다 다 있어 하나씩 티놀프님 쿠키 50개 감사합니다 여기 있어요 어? 뭐가요? 티놀프님 감사합니다 뭐가 여기 있다고 티놀프님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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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